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의사를 때리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. 오늘 새벽 술에 취한 남성이 둔기를 휘둘러 의사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.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.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대학생이 철로 만들어진 응급실 비품을 들고 의사 뒤쪽으로 다가갑니다. 그리고는 갑자기 의사의 뒤통수를 내려칩니다. 의사는 얼마나 놀랐는지 꼼꼼히 십작도 못하고 놀란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가 응급처치를 합니다. 이 전공인은 두피 동맥 파열과 뇌진탕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 폭력을 휘두른 대학생은 병원 로비를 배회하며 다른 입원 환자에게도 시위를 걸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. 지난 29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10대 여성이 간호사 등 의료진 2명을 폭행했고 이달 초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폭행해 구속됐습니다.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SBS 남주현입니다. 기상캐스터